무대를 끝내고 지금 저녁식 아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언니! 꽃잎은 막판 다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네요! 입사했어! 이건 내언이 비슷해요 응 응 진짜 놀랬어요 저 옆댓끝 응! 진짜 진짜 놀랬어요 항상 같은 걸 하게 나와요 그니까요 그래서 갑자기 다른 걸 하면 자연이 긴장하는 거예요 근데 무대가 복잡해서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3개? 4개? 이렇게 있잖아요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요 아 사이던맨잉 아 더 맛있어 아 더 맛있어 아 더 맛있어 어stä... 따뜻해 온센! 온센 같애 와 너무 좋다 여기 appsteo 이렇게 여기 유게 뭐라고 해야지? 아 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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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있어요 언니 전 뭔가 근데 고급스러워요 고급스러워요 부자가 부자가 목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좋다 뭐야 뭐야 안 돼 안 돼 이거 보스 마스크 찍고 있었어? 목욕하고 있는 것 같잖아 목이 왜 이렇게 길어져 이렇게 하면 진짜 목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귀엽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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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산악을 컴백쇼 산악을 하러 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퇴기실이고 일곱시 밤이에요 지금 젤리 먹어요 와이트 와이트 셀레스티아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앤디 유지스까지 역할을 해요 맞아요? 진짜 오랜만이다 그렇거든요 잠이 덜 깨셨어요? 어 깨고 있어요 지금 근데 편한 분들 보면 이렇게죠 아까 산악이 끝났는데요 레모메이드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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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복숭아티 저희가 하나씩 걸었던 음료를 아 아이스티 먹어? 아 아이스티 먹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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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일주가 아오일주가 오일주가지 오늘 비가왔어 생분들 진짜 오일주가 나도 나도 끝났어 아오 여기가 저희 산악을 했던 곳인데요 지금 이제 No.SPR 끝나고 다음에 인퓨리디스를 인퓨리디스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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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이제 저 때리기도 해요 아니야 아니야 때릴 수 있다 다 개지는 맞아 컨셉 누릴 컨셉이요 누렸어? 누렸어요? 누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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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지? 아니? 그럴 수가 저희 광대표 불어났어요 그럴 수가 여기 샐러드 괜찮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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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어 나 어떻게 쓰는 건데? 어디까지 가세요? 어디까지 가세요? 이거 지금 편지 여기 있어요 맞아 그거 편지를 여기를 보면 입덕 아 그래 맞아 맞아 여기 입덕 같은 아 이거 그거잖아 엑스가 소개하는 거 맞아 너무 잔인해 근데 뭔가 다 작가 작가게 잘 썼 아니 그게 너무 슬펐어 내가 제일 지금까지 살았던 중에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맞아 맞아 근데 근데 반대는 반대 사람은 애형 말하지마 아직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아 아무도 몰라? 남궁도 안 지금 말해도 돼? 근데 아닌 거 같기도 해 아니 말하지마 아닌 거 같기도 하고 말하지마? 왜? 말하고 싶어?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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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뭐야 나 앞머리 나 앞머리 만들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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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어 여기가 락스타 같대 솔직하네 어 나 좀 그라 언니 무슨 유곤 앞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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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울려요 언젠가 탈색해주세요 나 앞머리 사진 찍자 나 앞머리 만들어도 아 이게 어때? 나 앞머리 나 앞머리 나 앞머리 나 앞머리 제대로 하고 싶은데? 못하나? 하나 더 있잖아 하나 더 있잖아 뭐야 길지 않아요? 색깔 차이가 많이 나서 아니면 이렇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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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똑같잖아 지금이랑 이거야? 이거 이거? 맞아 해서 신기하다 나 사진 찍어 먹을 때 잠시만요 조금 위험할 것 같대 이거 하면 어 괜찮은데 부사야 괜찮아? 어 자연스러워 사진 찍고는 뭐야? 사진 찍고 숨은 게 있어 희생이 희생이 의상에 의상에 중요하지 않은데 지을 때 계란 빵 우 houses 와 2개 나왔다 너무 잘했어 계란빵 계란빵을 먹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움직였어요 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뭐에요? 화면 씹어봐야지 좋은 멤버 만났어요. 뭔가 뭐야? 이거 뭐야? 두 번째 계란빵입니다. 진짜 음반 때 한 번만 보고 봤어요. 맞죠? 언제였지? 더 작은 거였어. 근데 뭔지 알아요? 먹고 싶다. 파셨던 거랑 오늘처럼 선택한 게 뭐가 나 좋아요? 완전 길거리에서 파는 파셨던 거 같아요. 파셨던 거? 내가 만들 수 있는데 일본에 되게 많이 써요. 그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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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멘 오떠때문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제가 한상하는 한산집에서 하는 복근운동을 해봤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운동할 때 입는 옷을 입고 이렇게 집에서 하는 건 아닌데 뭐 이러기다 보니까 조금 그런 유튜브에 나오는 스포티한 유튜브에 나오는 운동 유튜버님들처럼 입어봤어요. 근데 사실은 집에서는 진짜 퇴근하고 집에 와서 진짜 그대로 하거나 그냥 신경 안 쓰고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근만 할 때도 있고 다른 데도 할 때도 있고 보통은 이렇게 가볍게 복근 운동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운동을 하면 몸을 쓰니까 몸도 머리도 좀 리플레쉬 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러분도 화이팅! 같이 화이팅 합시다. 안녕! 축하합니다! 저는 휴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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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치쿠! 어머! 어떻게 쉽니까? 휴식이! 휴식이! 사실 아무도 안 보잖아. 아무도 안 보잖아. 아무것도 안 보잖아. 아무것도 안 보잖아. 근데 이거 진짜 암... 어? 이렇게 안 보임... 무서워. 휴식이! 보셨네. 너무 무서운데. 그래 어디 가게요. 일단... 1번이에요. 오랜만인데 여름이 아니네 개콘 같았구나 근데 그때도 그때는 춥지 않았어요 아 맞아 맞아 이제 일본도 추운가 춥지 않아요? 아마 비슷하게 추운 것 같아요 이번에는 맞아요 일본인 아 일본에 가요 예스 네 하루만 하루만 갔다 바로 오겠습니다 네 되게 처음으로 크로언니랑 뭔가 여행하는 것 같아요 둘이서는 처음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뭔가 느낌이 달라요 네 재밌게 놀자고 볼 수 있는 시간도 없지만 없는데 홈백 맞아요 홈백처럼 발병에 전달하겠습니다 회원 멤버들이 좁지만 둘이서요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지금은 6시입니다 6시에요? 아침 6시에요 아직 왔어요 이제 이제 고항에 가겠습니다 일본에서 봐요 안녕 저는 이제 일본에 날아가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대박이에요 안기가 너무 맞아 안 돼서 그래요 네 잘 날아갈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가면 맛있는 점심을 먹는 예정인데 되게 지금부터 기대가 되요 그때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지금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수시에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 일본에서 처음 쓰시거든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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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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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素晴らしい 하아 응응응 다른 attempt 작년 core wrong そして紅白にも初ですそうでいけたのでみたいな いい感じにして初にします 普通決まったこと知ってきましたか? そうですね そうですよね ですよね だからね びっくりして それなアーメニー それなーって マジで マジでヤバい NHK マジでヤバい マジでヤバい うまっ うん マジで最後の日に 楽しんでいただけるような ステージをお願いできるよ 頑張ります マジでヤバい 아니 근데 통화해서 일본 갔다 올게요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 아까는 좀 긴장해서 진짜 못 찍었어요 발표회 했던 거예요 근데 생방송 잘 마무리하고 다행이에요 편의점 가는 편의점 좋아요 편의점 가겠습니다 여기 있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재밌죠? 저희 오늘 일본 갔다 왔는데 저희 중요한 시선식 있잖아요 그래서 시선식 연습을 하고 있는데 지금 3시입니다 열심히 한 나오리 맞아요 시선식 뿌시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엄청 멋있는 안무와 퍼포먼스가 있으니까 맞아요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제발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은 인퓨리리스 드디어 맞아요 첫방이에요 인퓨리리스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2봉이지만 열심히 푸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aye bye 저 브이로그 어떠셨나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더 찍어볼 테니까 뭐예요? 우리는 이제 전혀 낙다니지 않네 네 송장했습니다 이런거도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접을라고 어떠셨나요? 더 기회가 있으면 찍어볼테니까 기대해주세요 안녕 봐주셔서 고마워요